저희들은 필터 회사로서 꽤 오랫동안 글로벌로 자리를 잡아오는 회사입니다. 한국적으로 저희들은 옵티마이즈된 컨테미네이션 컨트롤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기본적인 프로덕트는 가스, 리퀴드, 웨이퍼 핸들링 쪽에 관련된 컨테미네이션 컨트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메인 가스나 리퀴드 쪽에 필터, 퓨리파이어 다 공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퍼 핸들링 쪽으로는 퓨비나 코스피, 최근에는 EUV 쪽 관련된 레티클 포드까지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관련된 튜브라든가 벨브, 피칭들도 저희들이 같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전시회에 저희들 주력 제품은 450mm 웨이퍼 핸들링 퓨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테리스는 향후에 10nm 이하급 테크놀로지가 개발됐을 때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옵티마이지된 필터 솔루션, 퓨리파이어 솔루션들을 가스뿐만 아니고 리퀴드 쪽, 그 다음에 웨이퍼 핸들링까지 450mm까지 확장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려고 합니다. 인테리스 인테리스